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자, 언론인 가운데 한 분인 손석이 대표이사의 루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병호 사롱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만 손석이의 앵커가 갖고 있는 그런 비중이라든지 영향력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한 번 정도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방송에 주목하게 됐는데요. 채널들이 나온 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변호사분이 손석이 사장의 쟁점 상황이란 것은 바로 옆자리에 젊은 여성분이 타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쟁점이 아니다 이야기죠. 오히려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유심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또 변호사의 그런 옹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렇습니다. 손석이 사장은 공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그런 공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인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프라이버시가 상당 부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CCTV를 가릴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공인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이런 측면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언론인 같은 경우 도덕적인 하자나 윤리적인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또 명명백백하게 CCTV가 가려지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번 손석희 사장을 둘러싼 전모나 경의나 전후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려짐 없이 밝혀질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생각을 다듬어 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또 정언들이 나오고 통화 내용들도 밝혀지고 제 판단은 그러면 손석희 사장에 관련된 의혹, 루머 이런 부분들은 뭐가 가장 쟁점이냐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섯 가지 쟁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왜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물고 또 누구도 가기가 힘든 교회 주차장에 바로 뒷부분에 차를 주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늦은 시간에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되느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호기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의 대상이 언론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면 당연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 첫 번째 쟁점으로 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견인차의 피해자죠. 차가 후진하기 전에 젊은 여성분들이 차에서 내렸다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제가 녹음 테이프를 보니까 견인차 운전수분은 젊은 여성분이 내린 걸 봤다. 그렇지만 통화를 하는 손석희 사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녹음 테이프 내용을 보면 손석희 사장은 견인차 다정차의 초기정은 후진하기 이전에 젊은 여성분들이 바로 옆자리에서 차에서 내렸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은 그것을 내리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기정사실을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대화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견인차 운전수분은 어두웠으니까 제가 잘 못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일 텐데 아무리 늦은 시간이지만 사람이 내리는 것을 못 볼 정도의 그렇게 칠옥 같은 어둠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쟁점 상황에서 반드시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된 겁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정언을 부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이야기죠. 손석희 사장이 견인차 운전사에게 전화를 했을 그 시점은 전직 KBS 기자가 손석희 사장의 폭행 사건을 밝히겠다고 하기 바로 전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시점에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바로 옆에 젊은 여성분들이 내리다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언해 달라고 요구하냐. 대중은 굉장히 의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녹음 테이프를 보고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2년 지난 사건을 전화를 해서 나한테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야기죠. 네 번째 쟁점은 과천의 그 교회로부터 큰 대로에 진입하기까지가 아주 좁은 일방통행길입니다. 견인차를 후진하면서 실수로 들이받고 난 다음에 좁은 도로를 부리나케 아주 빠른 속도로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도망치듯이 가야 되는 이야기. 그 부분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쫓아간 견인차 약 2.4km 부분에서 결국은 본넷이라는 이런 부분을 두들겨가지고 차를 멈추게 하고 변상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정상적인 아닌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쟁점, 네 번째 쟁점에서도 분명히 시시비비가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손석희 사장이 협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전직 KBS 기자가 왜 그렇게 치료하게 그 사건을 물고 늘어졌냐 이야기죠. 그냥 그것이 무고라든지 그것이 사기라든지 이러면 단호하게 상대방을 그렇게 제압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월수 천만 원 정도를 2년간 보장하겠다는 그런 류의 약속을 하는 부분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냐 이야기죠. 뭐가 그렇게 생기는 게 있었으면 약속을 하고 끌려가다가 결국 나중에 서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손석희 사장의 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냈냐 이야기죠. 세월이 가면서 공적인 장소에 있는 사람 또 스스로가 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한 불문율이 한 가지가 있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에 가능한 연루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수가 있고 유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적인 장소에 가 있거나 공적인 장소에 접근해 있거나 스스로가 공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질을 불러일으킬 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손석희 사장의 과천 교회당에서 일어났던 견인차 충돌사고, 마찰사고 또 그와 관련된 동성 여성에 대한 의혹, 공인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이 아니고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무가 달낮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호하거나 옹호하거나 가리거나 그렇게 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공병호 사롱에서는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세상에 반드시 밝혀야 될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각각 의견은 다르시겠지만 제가 제안한 다섯 가지 쟁점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